네, 우리 9월 2교구 남성구역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. 우리 9월 2교구에 오시면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인천순봉께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고 저곳에 내 아들, 내 딸, 내 친구 보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상기 구역장님, 최원성 구역장님에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김치 해보세요. 우리 9월 2교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. 또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아주 기도를 잘하는 구역입니다.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역은 세계에 파송된 성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고요. 특별히 중국에 있는 박구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번 2월 말에 결혼한다고 합니다.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. 우리 박구호 선생님, 박수 축하합니다. 아이고, 김수교장님이 대회적이 좋겠으면 잘 안질서 아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. 축복받으시길 원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